영상에서 만나요 이때 지연이가 팔이 빠지도록 돌리더라고요 코러펠러거든요 아 이 친구 옷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 친구만 나오면은 그냥 아 귀가 행복해 저는 그 후렴꺼에 누가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도 좋은데 이 친구도 좋은데 이 친구도 좋은데 이 친구도 너무 좋아요 두 명 아니었고요? 세 명인데 이 친구도 좋은데 이 친구도 좋은데 우리가 순간 맘에 불이 나 돌려보니 나와 이 노래가 크립크립 파워 리듬을 찾자 전부 다 차차차 돈을 줄여 디스코 디스코 뿡